중국어치야 아 BERNTH Q. 세븐 중간에 DUR 중간에 Q. DUR Q.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 카운티 미술관은 6개의 건물로 구성된 미국 서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술관, 미술품이 25만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대 미술품만을 전시 소장하고 있는 브로드 현대 미술관은 렌조 피아노의 슬기로 지어진 삼천 건물로, 이곳에는 제니프 존스, 앤디 월홀, 로이 리텐 슈타인 등 세계를 대표한 현대 미술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아멘슨 빌딩에서는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와 마야 문명,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전시를 비롯하여 미국 예술가들의 작품, 유럽회화, 로마 제정시대, 러제 상소시대의 많은 미술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회화나 조각이 충실하게 전시되어 있는 데비드 스밋, 피카스, 마티스, 모듈리아니, 앤디 월홀 등의 작품에 주목해 보세요. 미술관 내의 카페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무료 입장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네요. 입장 티켓은 우리는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고 가세요 아이가 어? 타이가 안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